지붕공사 옥상방수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급하지 않다면 가을에 계약해서 겨울에 공사하세요. 이 경우 성수기들이 1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도 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붕공사는 봄, 여름, 가을까지 성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울이 되기 전에 공사하거나 겨울이 지나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지붕공사를 겨울에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 겨울에 안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폭설이 내리지 않는 이상 공사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하고요. 시공품질에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공사가 시급하다면 바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조금 기다려도 괜찮다면 가을 중에 계약을 마치고 1월에서 2월 사이에 시공하세요. 품질면서나 비용면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으실 거예요.